다음께 북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영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생명의 문을 통과해 언약의 여정 그 좁은 길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오직 그리스 이름으로 집중하며 그 안에 주시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2, 3, 7시대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아멘. 24제자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 저는 정답 해답 응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가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장세기 3장 혼돈이요 공허요 흑안 가운데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영접의 문 선택받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성화라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해 세계보고마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2, 3, 7시대 24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함에 떠오르는 것은 영적 파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 내주입니다. 예투를 깨버리고 새틀을 갖추며 좁은 길을 가는 24 제자 이러한 고백입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좁은 길을 가는 24 제자 이런 고백입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 살리는 힘, 세상 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24 제자 이처럼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영적 파워를 누리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좁은 길을 통과해서 24 제자의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중의 의미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브리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 신분 가지고 낮은 곳, 빈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재앙지대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그러한 노웨어 현장, 그것이 바로 재앙지대,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내가 그곳에서 최고 신분 누리고 있으면 살리는 권세가 나타나고 그곳이 황금어장, 이제는 노웨어가 아닌 에버리웨어 그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추는 우리의 목표, 의식, 바로 목표의식 이것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과의 집중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집중이라는 것은 마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러한 뜻이 되겠죠. 인간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집중이 끼워지면 분산되고 분열되고 또한 혼란스럽고 무엇인가에 집착하며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함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물질을 통하여 외로움을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커녕 더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창세기 1장 성공, 그런 중심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기원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안정을 이 성공을 통하여 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인된 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인간의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것이 사실 현실 세계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창세기 3장이라는 외로움과 창세기 6장이라는 어려움, 창세기 11장이라는 그 괴로움이라는 근본 문제를 시작으로 열두 문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잠시 후,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고 결국은 폐망의 길,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강단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그 응답으로 육신이 살아나는 이러한 치유와 서미스의 시간표를 온전히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두 번째, 24제자의 기본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시브리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경주하는 자의 기본을 통해 집중의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주는 집중과 관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 경기 가운데 운동선수로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베스트 멤버, 이것이 지금 내가 베스트 멤버로 뛰고 있다는 사실, 승리의 주역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7장 14절에 보며 어린 양의 피, 이 복음으로 예틀을 깨버리고 세틀을 갖추는 그러한 갱신개혁의 좁은 길,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로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인내로서 집중을 해야 된다. 인내가 바로 집중이란 뜻이 되겠죠. 이러한 집중이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불의 10장 36절 말씀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이 선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인가? 바로 소중한 예배, 행복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오늘 24시 소중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강담 목표의 방향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 방향을 맞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이겠죠. 이 집중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응답을 오늘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대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 계셔서 응원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그러한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응원하며 이런 경기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랩너트들을 향해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WIO,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운동장에서 이러한 WIO를 가지고 함께 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을 들어가야 되고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제자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의 의문,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4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추건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 되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선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집중인 것입니다. 24제자의 이 집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한 그런 경기하는 자, 이기는 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단에 참으로 주욕으로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단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하시고 살리는, 정말 회복시키는 그 말씀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와 또한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모든 사역 현장, 나와 동일한 내가 섬기는 사역 현장으로 알고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현장 예배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소중한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당 한당과 참으로 피체 경제, 보금 경제, 살리는 경제, 후대 경제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인일 교회화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현장 사역에 집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도 톡을 통해서도 참으로 이 공유하는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유기시대, 격변시대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딱 맞는 그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애통하는 자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그 애통하는 것은 축복의 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오직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부자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이제는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선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24 제자의 집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강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늘 신원을 강금케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령을 더더욱 만별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씀 회복의 말씀 더더욱 허락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세계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소중한 현장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은 더욱 몰입하며 집중하며 소중한 현장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참으로 충선된 자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는 행복한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본당 한당과 복음 경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그 가정과 산업 현장 가운데 후대 경제와 빛의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숨은 경제 허락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꼬려 들을 수 있는 본당 한당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1인 1기와 1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장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 살려는 힘과 치의를 가지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동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은 분명히 하나님과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이 축복의 문이오 참으로 우리가 당연한 응답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이 시간 함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배 천배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참으로 왕성하며 이제는 르호보세 그러한 응답의 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